안녕하세요. 함께 할수록 정답에 가까워지는 정답학 정원구입니다. 자, 드디어 우리 고1, 2학생들, 주로 이제 고2 학생들이 대상이 되겠지만 자, 내신을 위한 내신 만점 문제집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교재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선생님이 소개 영상을 좀 찍으려고 하는 건데 책이 나왔어요. 책이 배송이 돼서 선생님이 갖고 왔어요. 자, 이쁘죠? 선생님이 책은 다 이쁘지 뭐. 1학기용, 2학기용 그래서 두 권이에요. 한 권이 더 있어요. 3학기? 아, 그건 아니겠지. 해설집이야. 해설집이야. 책으로 만들 만큼 해설도 신경을 많이 썼어요. 보통 이렇게 막 모의고사 같은데 학력평가 이런 거 보면 좀 해설이 너무 짧아. 너무 짧아고 너무 간략하게 생략을 많이 해놔서 내가 잘 못 풀어서 보는 건데 봐도 모르겠어. 해설 봐도 모르겠어. 그런 거 좀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해설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써서 만든 책이에요. 어떻게 활용하는지 이제 좀 알려주려고 하는데 이 교재를 언제부터 준비를 한 거냐면 그 선생님이 개념 완성 교재 끝나고 그러니까 개념의 정답, 그 다음에 내신 만점의 정답 이 개념 강의를 두 개를 다 찍고 그때 바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12월에 교재가 완성이 되고 나서 바로 시작을 해서 12월, 1월, 2월 3개월을 준비를 한 거야. 그리고 지진은 지난 최근 2주, 마지막 2주는 선생님이 진짜 너무 무리를 해갖고 현장 강의도 하고 선생님이 현장 강의 개강을 했으니까 현장 강의도 찍고 4일은 촬영하고 3일은 수업했어요. 현장 수업. 4일은 촬영. 그 다음에 3일은 현장 강의. 일주일은 7일 아니니? 4일 촬영. 3일 현장 수업. 이렇게 하면서 이 교재를 같이 만들었어. 그러니까 아침에 이제 출근하고 아침에 출근해서 연구실 출근해서 막 교정 작업을 해요. 그리고 저녁 때 이제 월, 화, 수, 목 같은 경우에는 밤에 저녁 때 보통 촬영을 하거든요. 오전에 목소리 잘 안 나와서 한 6시부터 12시까지 촬영하고 그리고 나서 연구실 또 가요. 연구실 가서 또 한 2시, 3시까지 작업을 하는 거야. 그래서 막 파일 올려놓으면 다음날 막 직원들이 와갖고 또 출판한 직원들도 보면서 아니 파일이 2시 반에 올라가 있는데 이게 그때까지 일을 하신 건가요? 막 이렇게 물어볼 정도로 그렇게 새벽까지 작업을 하고 또 한 4, 5시간 차고 또 이렇게 계속 반복을 한 거야. 나는 내가 체력이 되게 좋다라고 생각했거든. 그런데 무너지더라고. 그래서 지난주에 결국 쓰러졌어요. 그래서 쓰러졌는데 학생들도 응원을 또 많이 글을 올려줘서 여러분들이 글을 올려줘서 그거 보면서 또 힘내고 그랬어요. 글 올려주는 학생들 되게 고맙고 인스타에도 또 DM 보내줘서 또 힘내시라고 선생님이 아프시면 안 된다고 막 걱정해주는 거 보면서 힘내고 다시 지금 회복을 다 했어요. 그래서 그만큼 노력을 많이 해서 정성을 많이 드린 교제예요. 그래서 이 교제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지금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1학기 교제가 있고 2학기 교제가 있고 그 다음에 좀 전에 보여준 것처럼 세 번째 책. 그건 해설집이에요. 해설집들 신경을 많이 썼어. 자 그래서 총 세 권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일단 이 1학기 2학기 교제에 문제가 어느 정도 들어가 있냐면 참고로 선생님이 고3용으로 기출의 정답이 있어요. 고3 화원 기출의 정답이 몇 문제냐면 그게 396문제거든. 그러니까 대략 한 400문제 정도 돼요. 고3용 기출 강의가. 그럼 이게 두 권 합쳐서 몇 문제 정도 될 것 같아. 좀 전에 한 한 권에 400문제 정도였으니까 합치면 한 800문제. 그럼 많으면 한 많아봤자 900문제 정도로 생각할 것 같은데. 자 1023문제입니다. 자릿수가 달라졌지. 자 1000문제가 넘어요. 그만큼 많은 문제들을 넣어서 여러분들이 내신 대비를 하는데 철저히 대비가 되게끔 완벽한 대비가 되게끔 그렇게 문제 구성을 했고 그래서 문항수가 그거 봐봐. 선생님이 기출의 정답 점검하는 거하고 그 400문제 정도거든. 근데 이건 1000문제가 넘잖아.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봐도 2.5배가 넘어가잖아요. 그럼 그만큼 점검을 더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 마지막까지 이제 출판사하고 올리는 웹하드가 있어요. 거기에 파일이 올라오면 교정을 보고 다시 올려줘요. 그럼 이제 수정을 해서 다시 올려주면 또 다운받아서 우리가 또 점검을 하고 또 올리고 왔다 갔다 한단 말이야. 그게 몇 차까지 왔다 갔다 했냐면 마지막까지 14차까지 교정을 봤어요. 물론 그렇게 해도 이제 오타가 있을 수도 있고 틀린 내용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 갖고 너무 화내지 마시고 어쨌든 그만큼 많이 점검을 해서 만든 교제예요. 그래서 이게 1023문제 이렇게 많은 문항이 실려 있는데 내부 구성을 보면 이게 화원의 전 범위가 4단원으로 돼 있어. 크게 4단원 돼 있는데 보통 많은 학교들이 이제 1학기가 1, 2단원 그 다음에 2학기가 이제 3, 4단원으로 구성이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목차 구성을 그렇게 해놨고 권도 그렇게 1권, 2권, 1학기용, 2학기용 나눠놨는데 여기서 좀 특이한 게 뭐가 있냐면 그 수능하고 내신하고 다른 게 이거잖아. 수능은 이 전 범위에서 20문제가 나와요. 근데 내신은 1학기 중간 기말, 2학기 중간 기말 그러니까 범위가 너무 범위가 좁잖아. 근데 거기서 많은 문항들을 내셔야 되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들도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래서 내신 문제는 지엽적일 수밖에 없어요. 범위가 좁기 때문에. 그래서 수능에는 안 나오는 게 내신에 나오는 게 있어. 그게 이제 1학기에는 어느 파트가 이제 수능에는 안 나오는데 내신에 나오는 파트가 뭐냐면 2단원에서 이 원자의 구조 변천 과정이라는 게 있는데 그 부분에서 이 보호 모형 이 부분을 선생님이 확대해 놓은 거예요. 이 부분을 확대해 놓은 건데 목차에 보면 있어요. 보호의 원자 모형이 이게 수능에는 안 나오거든. 지금 개정이 되면서 2년이 지났는데 한 문제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수능용은 아니야 이제. 왜냐하면 개정이 되면서 양자수라는 게 들어오고 현대적 모형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수능은 그 부분을 내주는 거야. 근데 이제 내신은 범위가 좁다 보니까 당연히 현대적 모형 양자수 나옵니다. 내신에도. 그런데 내신에는 이제 문제를 더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보호 모형이 개정되면서 수능에는 안 나오는데 내신에는 나오더라고. 선생님이 시중에 여러분들이 선배들이죠. 이제 봤던 이제 개정되고 나서 개정되고 나서 치러진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지들을 다 구해봤어요. 그걸 이제 다 분석을 해봤거든. 그랬더니 대부분의 학교가 이 보호의 원자 모형은 개정이 되고 나서도 수능이 안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긴 내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 부분은 선생님이 강의도 다 찍어놨어요. 이거 지금 모르는 학생들도 있던데 지금 그 개념의 정답. 개념의 정답은 고3용 개념 강의예요. 그런데 내신 만점의 정답. 이거는 고1, 2용 개념 강의예요. 달라요. 이게 어떻게 찍다 보니까 둘이 강좌수가 전체 강좌수 똑같더라고. 둘 다 66강, 66강으로 끝났는데 내가 의도한 건 아니었는데 이게 똑같이 끝나버려갖고 그냥 66강, 66강이니까 이거 같은 거 아닌가요? 이런 질문들도 글 올라오더라고. 이게 다른 거야. 다른 거야. 찍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야. 그래서 고1, 2용으로 선생님이 66강을 다시 찍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고3용 66강. 그다음에 고1, 2용 66강을 찍었다고 내가. 그렇게 해서 그 내신 듣는 학생들은 내신 만점의 정답을 들으셔야 돼요. 거기에 이제 내신에만 나오는 이런 부분들을 강의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거든. 그래서 꼭 들으세요. 자, 그다음에 2학기 파트에서는 어떤 게 이제 또 수능과하고 다르냐면 이 4단원 부분에 4-2에 산하헌원이 있어. 근데 이 산하헌원이 이제 개정이 되면서 수능에서 안 나오는 게 이제 금속의 상대적 반응성이라는 게 이제 수능에서 안 나오거든요. 개정이 되면서. 근데 이거는 내신 문제를 살펴봤더니 일부 학교가 이걸 내고 있더라고요. 이건 일부 학교. 근데 이건 대부분의 학교가 보호의 원자, 보호의 원자, 보호의 원자, 보호의 원자 내고 있고 자, 일부 학교가 이제 금속의 상대적 반응성 문제를 아직 출제를 하시더라고. 근데 이제 이것도 보니까 이거는 많은 학교들이 빠지고 있어요. 이 부분은. 수능에서도 전혀 연결이 안 되는 부분이라서 내신에서 많이 빠지고 있는데 그래도 일부 학교가 아직도 내고 있어서 내가 그 일부 학교를 또 포기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 부분도 강의를 찍어서 올리겠습니다. 선생님 이거 내신 만점의 정답 개념 강의 하면서 얘기했었는데 찍어서 올린다고 했는데 아직 못 올렸어요. 정말 미안해. 일정이 늦어진 거는 정말 미안하고 사과하는데 선생님이 올해 처음 런칭하면서 찍을 게 너무 많아갖고 조금씩 조금씩 밀리고 있어서 그래서 일정이 좀 늦어지고 있으니까 조금 이해해주기 바르고 어차피 2학기 분량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래도 최대한 빨리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개념 강의도 보완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 해당하는 문제도 좀 풀어줘야 될 것 같아서 이 교재에 있는 문제를 활용할게요. 그렇게 해서 내신 만점의 정답에 넣어놓겠습니다. 이 개념 설명하고 그 다음에 문제 풀이는. 자 근데 이 교재 그래서 2학기 분량은 이 금속의 상대적 반응성이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인데 그래서 여기 넣어놨고 이 목차에다가 선생님이 써놨어요. 그래서 이 보호의 원자 모형 이것도 이제 대부분의 학교로 나오지만 일부 안 나오는 학교도 있긴 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이 금속에 살아오는 파트는 많은 학교가 안 내고 있어요. 근데 일부 학교는 내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꼭 선생님한테 물어보셔야 돼요. 학교 선생님한테. 내신을 출제하시는 학교 선생님한테 수업을 그러니까 일단은 열심히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보호 모형이 강조되고 있는지 우리 선생님이 아 이걸 내신에 내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한번 여쭤보세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금속의 산환원은 특히 여기 꼭 물어봐야 돼. 2학기 됐을 때 꼭 여기 선생님 내실 건가요? 이렇게 꼭 여쭤봐야 돼요. 그래서 수업을 하시는지 그 부분을 문제를 내겠다고 하셨는지를 꼭 확인을 하셔서 목차에도 써놨는데 내신에 출제된다고 한 학교만 푸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보호 모형도 놓고 여기 산환원 파트도 그렇고 내신에 나온다고 우리 학교는 나온대 라고 하면 푸셔야 돼요. 근데 우리 학교는 안 나온대 그럼 안 푸셔도 돼요. 자 그 부분을 이제 마지막에 그래서 마지막으로 빼놨어요. 2단원의 마지막 끝 4단원의 마지막 끝으로 따로 빼놨으니까 거기 소단원으로 묶어놨어. 그래서 거기도 또 들어가면 까만 글씨로 써놨으니까 내신에 들어가는 학교만 푸세요. 이렇게 써놨으니까 우리 학교가 들어가는 부분이다. 그러면 푸시고 아니면 안 푸셔도 돼요. 자 그렇게 이제 1학기 교제하고 2학기 교제가 이제 구성이 목차 구성은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그 페이지 구성은 어떤 식으로 돼 있냐면 이런 식으로 한 페이지에 일단 난이도별로 문항수 배치를 좀 다르게 했어요. 계산이 거의 없어. 계산이 거의 없으면 4문제까지 실어놨고요. 그 다음에 계산이 조금 들어간다. 그러면 3문제 실어놨고요. 계산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렇게 2문제 정도를 실어놨어요. 그렇잖아. 문제 풀다가 공 풀 공간이 없어갖고 막 여기에 모퉁이에다가 위에 모서리에다가 막 이렇게 푸는데 그런 스트레스조차 줄여주고 싶었어. 그래서 난이도별로 이렇게 문항수 배치까지 신경을 썼다. 자 그리고 이제 내신 문제집이니까 이제 수능하고 다른 게 수능은 다 객관식이잖아. 근데 내신의 차이점은 뭐가 있어? 그치? 서술형이 있죠. 그래서 내신 대비 문제집이기 때문에 서술형 문제들도 다 실어놨어요. 서술형 문제들이 시중에 이제 학교에서 실제로 어떻게 기출했었는지를 보고 그거를 이제 이용해서 그걸 이용해서 응용해가지고 응용료 변형 응용해서 자 서술형 문제까지 다 실어놨어요. 자 그래서 한번 써보세요. 한번 써보시고 객관식하고 좀 느낌이 다르지. 그래서 서술형도 이렇게 연습을 해봐야 돼. 그래서 아 객관식 문제 객관식 문제 답만 고르면 되지만 서술형에서는 어떤 부분을 꼭 써야 되는지 그것도 이제 점검할 수 있게 서술형 문제들도 소단원 별로 다 만들어놨으니까 그래서 진짜 해설집 만드는 것도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 같아. 이런 것까지도 다 새로 썼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집으로 내신 1학기, 2학기, 중간, 기말 다 잘 대비할 수 있게 자 그렇게 일단 교재 구성을 해놨고 또 해설집도 진짜 많이 신경 썼어요. 계속 얘기하지만 그 뭐지 모의고사 같은데 나오는 해설집하고 좀 다를 거예요. 거기는 막 한두 줄로 너무 간략하게 써 있어서 내가 못 풀었는데 해설을 봐도 모르겠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생기는데 여기는 해설을 정말 최대한 많이 신경을 썼어요. 객관식 문제도 그렇고 서술형 문제도 그렇고 신경을 많이 써놨으니까 여러분들이 혼자 공부하면서 해설집 봤을 때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자 근데 해설집 이렇게 많이 보완을 해놨거든 많이 보완을 해놨는데 이게 약간 문항서 너무 많잖아. 1023문제나 돼. 그래서 선생님이 강의는 못 찍을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선생님이 일정이 너무 따른 게 너무 많아가지고 4월까지 완성해야 되는 강좌가 한 4, 5강 돼서 완강해야 되는 게 그래서 이거는 이제 문항수도 너무 많고 해서 강의는 못 찍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어떻게 그래도 이제 어떻게 활용되냐면 수강을 이제 이렇게 중간에 들어갔어 이렇게 중간고사 아 내신 대비를 해야 되겠다 이 기간에 딱 들어가면 그 해당 부분에 내신 만점의 정답을 들으세요. 이게 개념의 정답하고 다른 거라고 개념의 정답은 고3용이고 내신 만점의 정답은 고1,2 내신용이에요. 그래서 내신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이 개념 부분을 꼭 들으셔야 돼요. 절대 문제부터 풀면 안 돼. 진짜로. 이건 진짜 약속해야 돼. 개념을 제일 먼저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66강으로 돼 있는데 나눠야지. 66강 나눠서 우리 내신 범위에 해당하는 것만 들으세요. 그 부분을 먼저 듣고 그러면 아 화원의 개념이 이런 거구나. 들어보면 많이 다를 거예요. 많이 다를 거예요. 특히 이제 화원에 아직까지도 두려움이나 그런 거부감 같은 게 있는 학생들이 있을 거야. 화학 너무 어렵다. 공통과학 했을 때 너무 어려웠다. 그런데 이 개념의 내신 만점의 정답 이걸 듣고 나면 확실히 달라질 거야. 그래서 장담할게요. 확실히 달라질 거야. 그만큼 여러분들이 이제 화학을 접근하는 데 있어서 뭐가 필요한지 아주 중요한 개념부터 기초 개념부터 중요한 개념까지 다 다뤄놨으니까 후기들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후기 올려주는 학생들도 너무 고마워요. 쌤 후기 나 진짜 많이 보거든. 후기 여러 번 봐요. 여러 번 보니까 후기 올려주면 쌤이 듣고 거기에 댓글을 못 따라서 좀 아쉬웠긴 한데 인스타에는 내가 많이 댓글을 달아주고 있거든. 그래서 꼭 들어보세요. 진짜 꼭 먼저 들으시고 그리고 나서 이 강의 개념이 문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쌤이 풀어놓은 강의가 있어. 이게 기초의 정답인데 물론 고3용이긴 한데 이게 가장 어려운 양적관계 중화반응은 조금만 실어놨고 양적관계 중화반응은 테마특강이라는 걸로 이제 고3은 따로 다루거든. 근데 내신은 거기까지 보통 안 가기 때문에 이거가 내신 대비에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1, 2학생들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보면 개념이 이렇게 기출에 적용이 되는구나. 근데 고3 기출인데 왜 우리한테 풀라고 그러냐. 이 기출이 진짜 막 숫자만 바꿔서 나오는 내신 문제가 많아요. 정말 많아요. 그리고 내신 문제들도 어차피 학교생들이 새로 만드신다기보다 기출을 응용해서 내시기 때문에 기출 문제가 어떻게 풀어져 있는지를 알면 내신 대비에 도움이 많이 돼. 그리고 이 강좌는 396문제로 돼 있는데 어차피 1학기 중간 기말 2학기 중간 기말 그 내신 범위만 들으면 되니까 일단 평균적으로 한 4로 나누시면 한 100문제 정도거든. 그래서 100문제 정도 우리 내신 범위에 이번에 들어간 걸 한번 들어봐. 선생님 이건 전문항 다 풀어놨어요. 전문항 다 풀어놨으니까 아 기출을 이렇게 푸는 거구나. 개념하고 문제하고 또 이게 좀 다른 게 있지. 문제를 풀 때 쓰는 기술들이 좀 있잖아. 자 그런 것들을 익힐 수 있는 강좌가 있으니까 자 요거를 먼저 한번 들어보세요. 개념 강의 듣고 그 다음에 기출의 정답으로 자 문제 어떻게 푸는지 요령을 익혀. 그리고 나서 그거를 변형한 게 이제 내신 문제들이니까 그래서 내신 만점 문제집을 통해서 한 번 더 다시면 될 것 같아. 이렇게 하는 게 아주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요것도 이거 다 푸는 거 아니잖아. 1학기 중간고사 이거 다 푸는 거 아니잖아. 그래서 문항수에 쫄지 말고 연구 한 4로 나누고 4로 나누면 한 100문제 정도 한 250문제 정도니까 합치면 한 350문제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신 뭐 중간고사 대비할 때 그 정도는 풀어야겠지. 기말고사 대비할 때 그 정도 한 350문제 정도는 풀어야겠지. 그렇게 해서 자 1학기 2학기 내신 대비를 요 순서대로 활용을 하시면 내신 아주 좋은 결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내신이 또 잘 나오면 있잖아. 내년에 수능 과목 선택할 때도 내신 잘했던 과목을 하는 게 유리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길게 보면 이제 짧게는 내신이고 길게 보면 수능 때까지 이렇게 화학에 대한 그 기초도 쌓고 문제를 어떻게 풀어봤는지 고득점을 위해서 기초를 다지는 과정이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요 순서대로 진짜로 요 순서대로 한번 지켜봐봐. 그러면 진짜 내신이 훨씬 수월하지 않을까 싶고 그렇게 해서 정성을 많이 들여서 만든 이 책이니까 요 책도 잘 활용을 해주시면 여러분들 내신에 정말 선생님이 응원하고 있을 테니 좋은 결과 나오면 또 한번 수강 후에 올려주고 우리 같이 그렇게 피드백 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내신을 위해서 자 만든 요 내신 만점 문제집에 대한 설명을 좀 했고요. 자 내신을 이제 3월 신학기니까 이제 많이 좀 떨리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럴 텐데 선생님이 응원하고 있을게요. 응원하고 있을 테니까 자 이 교재 잘 활용해서 내신 잘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